추석 명절을 맞아 인천 지역 내 어시장에서 수산물을 구입하면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사가 열립니다. 인천시는 중구 연안보두 종합어시장과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당일 구매 금액의 30%, 1인당 2만 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합니다. 소비자들은 당일 수산물 구매 영수증을 환급 창구에 제출한 뒤 구매 금액에 따라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지급 기간은 9월 2일부터 8일까지입니다. 지난 설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추진되는 이번 행사는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마련됐습니다.